자, 청자님들 지금 오늘 금요일 그 이벤트 컨텐츠 하거든요? 청자분들은 그냥 이기시면은 지금 여기 예뇽 있죠? 예뇽. 예뇽이라 1대1 하셔가지고 이기시면은 제가 기포티콘으로 보내드립니다. 나와나와나 형 나와봐. 나와봐. 뺀다 뺀다 뺀다. 지은거야 돼. 지은거야 돼. 올라갈거야. 아우 아깝다. 나이스 아나컷. 짝띠 오죠? 짝띠 나오겠죠? 건축 사야되요. 왜냐? R이 없거든? 건축 100% 빨았죠? 자, 그 적배한명 연수님이 있기 때문에 딱 오른쪽 점퍼 한번 하고 어? 적도 안쩐다구. 안쩐다구요. 어.. 형괜찮으니. 그기에 제대로 할 수 있어. 9킬? 1987만 도망가니. vaya Young star. 모두 1개 되고ista. 글쎄. 그렇지 첫판 6킬 좋습니다 생냐들 오케이 좋아요 싹뒤 밀죠 싹뒤 우선 반대 깎았구요 또 라이너들 다먹을거 같은데 다먹을거죠 반쇼? 그 잡으세요 형들 잡으세요 그거만 잡으시면 딱 좋아요 옆전방 하나 아까 탈 때 쪽에 나와서 분명히 보였거든요 전방이네요 쭉 먹었어요 형님들 가신대요 한 번 더 꺼야돼 한 번 더 꺼야돼 이건 한 번 더 꺼야돼 와 이게 오케이 여기 옆에 있구요 자 여기서 엘빡빙을 치는 듯 하면서 페이크를 주고 점프하고 그렇지 도망가죠 이렇게만 도망간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거 알았지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야 지금 반쇼에서 옆 하나 갔다 셔터 가는거 보이래 셔터 갔어 무조건 적대죠 오늘 나 셔터 앞에 문이 한 번 큰 디네 호잇 바로 설을 하고 우선 바로 설치하고 옆 누구야 옆 옆 옆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옆 옆 옆 옆 그럼 이제 그렇지 세이브 좋았어요 자 6킬 두 번 했습니다 시청자님들 12킬 자 좋았어요 이거 유아 각이네요 딱 느낌 왔어 이렇게 팍 왔다 딱 전방이죠 이거 한 번 빼줘야되요 작업하니까 빼주고 그렇죠 스포가 한번 까줘야되요 그렇지 형 좋았어요 어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제발 황덕 고패야만 까주고 뒤쪽이 없죠 설치 폭을 까줘야되요 절대 폭을 까줘야되요 절대 폭을 양쪽을 까주고 전방번호 있었어요 소리 났습니다 시청님들 전방을 더 붙였어요 여기 앱박이나 있을꺼에요. 그냥 까주고 음주만하게 뺏는거죠 뺏어 있어 뺏어 있어 잡아주고 옆에도 있을꺼에요 그럼 설치를 합니다. 오케이 숨어집니다 들어올꺼에요 들어올꺼에요 무조건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설 해야되 이건 설 해야되 그냥 도망가는거에요. 싸울필이 없어 믿을꺼 싸울필이 없어 무조건 적대지 아이씨 처신다 뭔데요 하하하하 전방이죠. 도망가야되요 무조건 미는거에요 나온거 같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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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민디만 확인해주고 오오 왜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는 갓이야 와 나의 영데스 아 연말 안왔으면 잡았다 이거 나의 영데스 아 나 이거 진짜 폭이나 뭐 있었으면 잡았을텐데 아 작업을 너무 다 썼네 초반에 내려가서 쇼방을 쳐볼까 이게 지금 엘빡 한 명, 설때 한 명 설때는 없거든요 아 저 수나한테 깨끗당 아 저 수나한테 깨끗당 아 아 아 아 전방을 3명이나 전방하네 우와 나이스 과연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저 반이야 거의 한 열 발 쏘신거 같은데 야 제가 본거면 열 발인데 야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여기 왜 없는데 여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짝띠 그냥 들어와 짝띠 짝 들어왔어요? 아 제발 한 번만요 아 뭐야 이거 아 이씩 이씩 아냐?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뛰어내렸다 셔터 짝띵 짝띵 뭐야 반쇼 아냐? 반쇼 반쇼 보기네 신혼이 바쁘다 오호오호오호오호 굿굿 순번을 딱딱딱 잘 정했다 방금 좋았어요 순번이 딱딱딱이었어 여기 없었는데 뭔데 순번이 순번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